오늘 또 파이낸셜 뉴스에 2024년도 4월 2일자 기사에 한류팬 K-콘텐텍스 소비에 월평균 11.6시간 쓴다. 중동지역에서 인기 상승이라는 기사가 아예 오늘 정치적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류 경험자 10명 중에 7명은 K-콘텐츠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한류 경험자의 절반 이상의 한국 제품 및 서비스 이용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거예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한국 문화 컨텐츠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어 물어본 결과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더니 호감을 응답한 비율은 68.8%로 집계가 됐다는군요. 호감이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가 86.3% 인도가 84.5% 태국 아랍 에밀리이트가 83.0% 베트남이 82.9% 순으로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호감도가 높았어요. 1년 전과 비교해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는 국가는 이집트와 67.6% 인도가 67.1% 사우디아라비아 65.1% 등입니다. 중동국가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한국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군요. 좋은 일이죠. 주변 국가에서 같은 아시아권에서 많이 호감도가 높아진 건 좋은 징조예요. 한국 관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7년 연속 1위인 잘 추정한 케이팝과 17.2% 꽂았고 그 다음 한국 음식 13.2% 드라마가 7.0% 정보 기술 IT 제품이 6.3% 미용 뷰티가 5.2% 또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비율은 66.1%예요. 그래 참 또 아랍 에밀리이트가 85.9% 인도가 85.3% 베트남이 84.7% 이렇게 참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네요. 1인당 국가별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량은 월평균 11.6시간으로 인도가 18.6시간 태국이 18.4시간 인도네시가 17시간 베트남이 16.4시간씩 많이들 보네요. 월평균 반면에 일본은 4.4시간, 캐나다가 5.8시간, 호주가 6.2시간, 이탈리아가 6.3시간, 월평균 10시간에 못 미쳤고 한국 드라마 경험자들이 선호하는 드라마는 오징어게임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이어서 더글로리가 3.45, 킹더랜드가 2.6% 올랐고 오징어게임은 유럽이 23.7%, 또 미국이 8.3%, 더글로리는 아시아태평양에서 5.4%로 인기를 끌었고 영화부부는 5년 연속 기생충이 7.9%, 부산행이 6.0%,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들은 한국 방문 시 식품이 64.7%, 한국 방문하고 싶다가 61.8%, 음식점 식사가 60.4%, 화장품이 54.0%, 의류 구매가 52.8% 등으로 선호한다고 그렇게 나와있네요. 참 올해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연관된 산업 K-방람회를 개최한다네요. 성공적으로 되길 바라며 참 우리 갈수록 우리 한국 K-문화가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앞장에 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K-문화를 즐기고 또 기뻐하는 것은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한국의 문화의 흥과 또 전통 깊이와 또 한국인의 긍정적 사고 또 정치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돌출되고 이것들이 세계인의 공감대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파이네셜 뉴스, 한류펜, K-콘텐츠 소비의 월평균 11.6%다 중동지역이 상승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